집에 가서 하시라고 집에 가서 하세요 나는 바빠요 열 개씩 해야 돼 열 개씩 야 뭐 금방 뭐 이거 뭐 지문이야 아 그럼 좀 줄여줄까 문법 명사하고 관사하지 마세요 대명사 형용사 비교급 됐어 이제 우리 또 타협했어 그치 이게 민주사회 사회 데모크라시 내가 방금 줄여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땡큐 베리 마치해야 되잖아 땡큐 베리 마치 웰컴 대명사 형용사 비교급 자, 10번, 안 껐다. 내가 지금 켜놓고 했을까? 아까? 10번, 노웰입니다. 노웰. 지금 내가 이렇게 개 지랄한 게 다 나온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노웰. 앞에 게 안 지켜질 수도 있겠다. 노웰. 우리가 문장에서 부정어 부사가 있어요. 자, not only. 이런 not only나 never 이런 문장들이 있다. 문장 앞에가. 이런 문장들이 있으면, 두 개 이게 나오면 항상 동사하고, 아, 이거 아니고, 동사하고 주하고, 이렇게 도치가 돼요.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어? 부정어? 부사라는 게 중요해. 어떤 녀석이 있어? 자, 노 라는 녀석이 있어. 노. 노. 피플. 노. 자, 머니. 이렇게 했어. 그러면 노 라는 것은 뭐야? 명사를 꾸며주죠? 대답을 안 해.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면 품사가 뭐야? 부사죠? 네. 형용사. 형용사잖아요. 뭐라고요? 형용사. 깜짝. 그렇죠? 형용사. 이런 애들이 문 앞에 나왔어. 문 앞에 나오면 이때는 도치하지 않아. 알겠어? 부정어 뭐다? 부사입니다. 부정어, 부사. 아, 네. 그래.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사랑해? 이렇게 네? 해주는 게요. 왜냐하면 동영상만 보고 하는 것은요. 동영상만 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 알겠지? 근데 여기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은 니네가 모를 때 내가 왜 대답을 하라고 하냐면 대답을 해서 나하고 말길을 터야 돼요. 말을 터야지만 내가 모를 때 물어보고 선생님 다시 해주세요. 이게 되거든요. 알겠어? 카메라 신경 쓰지 마. 내추럴하는 게 좋은 거야. 뭐 재밌더라고. 유인인이 어떻게 깔깔깔하고 지 혼자 방송하고. 그렇죠?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래야지.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야. 사귀었는데 어떻게 방구 안 틀면 어떻게 돼? 가스 차서 죽는다. 그렇지? 방구 어느 순간 꽝 껴어어. 아, 웃죠. 그러면서 이제 보기가 싫어져. 그렇지? 우리 여자친구가 이슬만 먹는 줄 알았는데. 똥을 아는 줄 알았는데. 방귀를 끼네. 그렇죠? 이제 사람같이 보여요. 사람같이. 뭐냐면 노도 부정어잖아. 부정이지. 근데 얘가 품사가 뭐냐면 노피플.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럴 때는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뭐야? 형용사지. 이럴 때는 노가 문자가 앞에 나와도 부정어는 부정어지만 도치하지 않는다고요. 왜? 부정어 뭐일 때만? 부사일 때만. 알겠지? 노라는 애는 형용사야. 형용사. 알겠지? 낫이라는 애. 낫은 부사야. 낫오니, 네버 이런 것은 부사야. 부사일 때만 주어동사 도치는 거야. 따라해. 부정어, 부사. 부정어, 부사. 이 문장도 보니까 노웨어가 앞에 가 있죠? 그렇지? 야, 쓰지 마. 니네 쓰지 마. 죽는다. 야, 경고야. 다시 명사부터 넘어갈 거야. 쓰지 마. 쓰니까 대답할 시간이 아닌데 지금 이해를 해. 이해, 여러분. 이해. 알겠지? 집에 가서 쓰시라고. 인 더 월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동사지요. 이게 주어죠? 까불고 있어. 이 새끼들아. 방금 부정어 부산하면 주어동사 바뀐다 했잖아, 내가. 그렇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복수죠? 그렇지. 단수기 때문에 뭐야? 잊으란 말이야.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같은? 나 같은 사람. 근데 노웨어가 앞에 가 있으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나 같은 놈은 있다, 없다, 없다. 나 같이 잘생긴 놈은 어디 있겠어? 많죠. 이 생각이 많죠. 이 생각이 많죠? 찾아와 봐. 나 찾아오면 100만 원씩 준다. 알겠지? 아, 진짜요? 그렇죠. 나만큼 잘생긴 사람 있으면 참. 네. 어? 야, 야. 내 앞에 데리고 와. 알겠어요? 데리고 올게요. 자, 여기까지.